머리 위에 갑자기 숫자가 떠 있다면 속보입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문가들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나 여론은 본인의 남은 수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! 왜? 수영장 야외 수영장! 오 그래 근데 너 요즘 좋아 보인다? 오 수명장구 떨어져서 운동하잖아 너 운동하는 거 맞아? 수명 떡락 중인데? 뭐라고? 그러게 왜 이러냐 야! 너도 떨어지는데? 너도? 나도? 야 너도? 아니 진짜라고! 뭐? 난 헬스충인데 뭔 소리임? 와! 진짜잖아! 속보입니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 위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은 인류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며 패닉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프리덤! 드디어 로또가 됐는데 인생 부질없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잖아! 내일 세상이 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 속보입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숫자는 수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사실... 사실... 머리카락 개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얼마 전 내린 뒤에 탈모를 유발하는 강력한 성분이 있었다면... 내가... 네 머리라니! 어? 저기요! 거기 언니! 선생님! 제 돈이거든요! 야 이 XX야! 제 돈잖아! 아 너 진짜 씨X 승살 저기! 승천! 으! 어? 아? 음! 음! 으! 음운 등장 2심치 2심치 듯. forbade damming 이 bottoms. 어? argue stones. 으!